오 오 나이스 나이스 만났다 고로치 고로칭 고로칭 한 명 여자 아이디가 토끼네 토끼 어 아싸 19 들어왔다 아 원래 있는 놈이구나 아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인데 그 사람 밖인 것 같은데? 아 그러네 그러네 19 랭크 그래도 오케이 어 뭐야 누가 쓴 거야? 한 개는 내가 쓴 것 같은데? 블러드 포인트 서바이벌 뭔가 저거 뭔지 모르겠어 한글아 금방 될거야 아 파티 시스템만 나오면 좋겠다 파티랑 한글아 응 그거 나오면 완벽하지 꿀댐인데 진짜 내 앞에 있는 거 너야? 어 너네 남자 너밖에 없잖아 그랬나? 하자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은신이야 아 자 여기서 세 명이서 이거 한 개 조주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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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리자 후리자 어 아이고 진짜 빠르다 왔다 왔다 우리 뒤에 왔어 우리 뒤에 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는 반대로 갈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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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이야 외국인 아 아 나한테 왔어 아 왜 잡으로 두 명 보고 다시 나한테 와 아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마모라 돌아간다 글로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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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금 나 방금 거기 캐빈에서 있었어 아 아 진짜? 아 걔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겠다 오케이 다시 내가 돌릴게 어 여기 왔다 외국인도 여기 있어 어 형 마모라 미끼가 되란 어 나한테 없거든 거기 조심해 거기 가능성 거기 거기 갈 가능성 매우 높다 봅니다 어 여기 온 것 같다 하나 했네 어 했어 야야 거기 조심하세요 어 뭐야 여자애 한 명 왔네 어 어 형이다 형이야 형 여자애 한 명 왔으면 형 형 잡으러 갔겠는데 어 어 풀라 풀라 어 키가 뜨거 제발 뻥튀기 하지 말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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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내가 지금 뒤보면서 가야겠다 진짜 은신은 그래도 뒤보면 이게 딱 클로킹이 보이잖아 나 나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어 지금 어어 여기가 수리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두 명이서 수리하고 있거든 어 방금 불 켜졌어? 어 아니 어 그럼 여기 있다 어 그럼 여기 있다 어 그럼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야 친구야 이거 하자 친구야 이거 하자 여기 내 옆에 지금 두근 두근거려 두근 세근 난리야 어어어 괜찮아 저 형 마지막 하나 하고 있어 둘이 같이 작업하거든 금방 나 금방 돼 금방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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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온다 거기서 하나 해 형 거기서 하나 해 하나 하긴 하나가 안 보여 아 이거 나다 내 삘 난다 내 삘 막걸래? 야 여기서 두근거리는데? 아 내필 개나네 두근두근 장난 아닌데 여기 지금? 어 야 야 야 토끼야 토끼 아 토끼다 토끼 다행이다 지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? 여기서 왜 두근두근거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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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 그쪽이 있었다는거야 어 여깄다 어어어어 저기있다 어 바로 어디있어 어 바로 옆에 지나갔어 방금 아 지금 지금 마.. 아 지금 다른 데 찾아야돼 발전기가 근처에요 보이질 않아 하나도 안보여 진짜 용하다 안걸리는거 보면 지금 두근두근 장난 아닌데? 여기 근처에 어 숨는다 잠깐만 이거 느낌 안좋은데? 어 나도 지금 느낌이 안좋아 내가 마지막 발전기 하나 지금 돌릴게 오케이 나 안걸렸다 어? 잠깐만 여기 템있다 누가 사고있네 형 혹시 지금 돌리고있어? 아냐아냐 나 안돌리고있어 어 어 어 잠깐만 음? 어 아 이걸 이걸 마지막에 야 이걸 튕기면 어떡하냐 멍청아 형 지금 형 여기있지 여자지 근처에 아니 아니 거기있어 근처에 숨어있어 아 그럼 우리 세명 다 같이 있네 여기서 팝콘 튀겨버렸거든 오오오오오오오 오 개같은 게 그 근처에 방금 지나갔어 방금 세명있는데 아냐아냐 발전기 옆에 지나갔어 어 그럼 내가 믿게 할게 거기 숨어있어? 어 지금 다시 어 아니 아니 굉장히 좋은걸 하나 찾았어 새거 위치 괜찮은거 어 저기 지나간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 할게 내가 처음부터라도 할게 숨는다 숨는다 제 지금 흑누나 패시브 나 구석에 숨어있으니까 거의 안보이는데 게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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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나 잘하네 게이지 반채였어 지금 거기다 지금 의료킷도 구했어 어 나 입구에 있어 기다려 기다려 금방 가니까 어 시발 어 이걸 어 잠깐만 고치는거 치고 고치는거 치고 이걸 못봤어 이거 못봤어 어 방금 내 옆에 지나갔어 클로킹은 내 옆에 지나갔어 어 개무서워 켰어 형 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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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켰어 어 나 문 열고 어 깜짝이야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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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어 어 저쪽이 아니긴다 이제 입구쪽으로 가는데 어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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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쪽이다 형 입구쪽에서 어그로 끄다가 다른 데로 갔지 어 그럼 내가 입구 열게 아냐아냐 어 나한테 나 나한테 나이스 어 어 어 얘 얘 칼 헛방했어 칼 헛방했어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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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끌고 오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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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박기 말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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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문 열러 갈게 문 열러 갈게 문 열려있어 도망가 어 문 열려있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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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 이스케이프 타임 우리 너무 잘한다 응 좋았어 너무 잘하네 뭐 깔끔하지 않아 의료기 뚝 갖고왔네 아 내가 12,646점 어떻게 보시나요 룬님 잘했습니다 이번에 발전기 확실하게 돌리셨네 확실하게 했잖아요 어 거의 공돌이급 거의 진짜 어 공대생이었어 흐흐흐흐흫 오 잘하는 애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시시하다 휴흐흐흫 음 잘하는 애 만나고 나 이제 멘붕당하는거 아니야 너 그때 그 생전자 엄청 쩔어냈었잖아 그치 이제 생 이제 괜히 말이 씨가 된다고 유튜브 다 다짤리고 이제 영상 다짤리고 싹 밀리는 거 맨날 싹 다시 한번 갈까요? 어 맞게임합시다 오케이 맞게임합시다 하나 둘 셋 자 들어왔어 그렇지 바로바로 레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레디 갑시다 17이 또 간을 보내 이거를 아 얘네들 허접들이네 해도 될까 아 내가 거기다 수저를 얹어도 될까 어 망설이 다 레디했네 지가 아 내가 캐리 해야겠네 그러면서 들어와네 카듀스 제 카디세우스인가 제 형 버려 응 간보는 애들은 싹 버려줘야돼 우리가 버림 당하는거 아냐?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거고 아 애초에 오늘 우리를 구하려는 애들은 못봤어 어 인정 어 애초에 구하려는 애들이 없었어 우리 그치 다 갚아주겠습니다 간보면 간보는 간본다고 버리고 팝콘티비면 팝콘튀긴다고 버리고 무조건 버려 여기 4명 다있네? 뭐가 여기 4명 다있어 우리 지금 어디야 이 여자야? 빠르게 하나 해버리는게 제일 좋아 어 벌써부터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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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느낌 안좋은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어어 어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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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아니야 못봤어 나 못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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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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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다 은신했다 은신했다 이 근처에 있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돌리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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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섣불러 돌려 돌려? 알았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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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뒤쪽 봐봐 난 내 뒤쪽 볼게 진작 밑이 어두운거야 그렇지 아 여기 없네 그리고 갔을때 돌리는거 그렇지 약간 우리 전문가 다 된거 같애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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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풀었어 은신 그렇겠지 이 근처는 아니야 이 근처는 아닌데 어 누가 맞았다 어 그러네 이럴땐 이득이지 이 근처에 없다는거니까 응 없을때 이 안에거 하자 이 안에거 그렇지 제일 빡신거 제일 빡신거 어 아니야 이 안에거 하다가 걸렸나본데 어 그런거 난 모르겠고 좋습니다 루님 좋습니다 루님 스스나이스 저쪽으로 차차토토 우리 앞에 있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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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있다 오케이 약간 약간 사냥꾼 같다 우리 느낌이 발전기 사냥꾼이야? 발전기 사냥꾼 느낌 나이스 오 좋은데 오 초스피트인데 이번에 야 방금 뭐 지나간거 같은데 난 난 못봤어 내 쪽은 못봤어 방금 트레일러 옆으로 뭐 지나간거 같은데 어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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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또 버라이어트 하겠네 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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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다시 돌리고 있어 발전기 어 좋아 조미끼 갑니다 조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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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조미끼 아 뭐야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쩡 왔쩡 나한테 왔쩡 나한테 왔쩡 나한테 왔쩡 나아 어 어 어 어 형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인생이 지금 탈 2승 탈출하게 생겼어 지금 마모나 마모나 살 수 있어 마모나 살 수 있어 어 잠깐만 뭐지 왜 이쪽으로 이쪽 소리하지 아 내가 봤네 이거 내가 끝까지다 봤네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형 형 형 형 어 어 어 어 어 어 반대로 돌아 이 새끼 반대로 돌아 어어 어어 어얅 어 어어 이건 길박한래 ㅋㅋㅋㅋ 이걸 길박 내가 어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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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료를 해줘 치료를 이게 어글핑퐁 어글핑퐁이 뭐야 어그로 왔다갔다 돌리는거 제가 지금 고민했잖아 나 잡을지 너 잡을지 아 그런거구나 야 입구가 저쪽이야 어디? 아 그러네 어? 입구가 하필이면 둘 다 저쪽이네 이것도 랜덤이구나 어 그럼 쟤 지키기 개쉽겠는데 쟤한테도 입구 보이거든 한쪽이 입구면 당연히 이쪽이 있지 형 이거 내감인데 가지마 야 내가 돌릴게 뒤에 숨어있어 뒤에 숨어있어 옆에 구석에 숨어있어 그렇지 아 이거 양키한테 돌리게 한다면 우리가 딱 빠져나가는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괜히 이거 죽써서 개준다니까 야 이거 모를거야 모를거야 쟤 없어 없어 응 없어 가자 바보라 가자 요기야아아아 аㅏ 저저 나이스 아 API 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 저 저저저저저 저저 놔 ب прогun 왜곡인 길막하자 외국인 길막 뿌린대로 거두는거 뿌린대로 약간 이거 그거 같다 그 저기 시험지 같다 시험지 웬 시험지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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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길막해 야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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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나야 나 아 난 탈출 난 탈출 어 하필이면 또 나네 어 잠깐만 됐다 어 다 성공했어 아 다 탈출했네 좋았구요 아 좋았구요 좋았구요 막판 깔끔했습니다 막치 막판은 항상 이겨야지 어 그렇죠 우리 오늘 한 판도 안 졌는데 그러네 그러네 난 한 번 죽었고 아 아니다 우리 한 번 나도 한 번 죽었네 처음에 한 번 우리 둘 다 죽었던적 있지않나 둘 다 한 번씩 죽긴했어 그치 한 번 딱 우리 지 졌던적 있잖아 우리 둘 다 죽으면서 아닌가 형이랑 나랑 나이가 이미 차가지고 기억력 감세가 벌써 벌써 기억이 안나 지금 고작 고작 두시간도 안됐는데 진짜 나이들면서 무서운게 뭐냐면 기억이 심지어 잘못 기억해 비슷한거랑 섞여 어 그니까 아 자꾸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인생 오늘 아무튼 재밌었구요 어 우리 치매 조심합시다 네 오래사시구요 다음에 오늘 시간 짧았는데 다음에 좀 재밌게 게임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존 전문가 룬어 그리스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송 하세요 자 유튜브에 편집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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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